음... 얘로 할게요. 자, 여러분 피카소 브러쉬가 좋습니다. 톤이 밝으니까 너무 어두운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? 이렇게 해서... 아주 전문적이군요. 일단 다크 쪽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두덩이 아래까지만 이렇게 좀 해주고요. 눈두덩이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. 왜죠? 그러면... 뭐랄까? 눈두덩이가... 입체감이 없어지나? 있어야... 네. 명암이... 오, 그러네요. 컨실러도 많이 하면 안 좋고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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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먹고 싶다. 좀 가려진 것 같아요. 네. 방건은 이제 수염인데... 사실상 이 정도 수염이 잘한 거는 컨실러로 가르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... 최대한 가려오겠습니다. 네. 원래 이렇게 할 때... 우린 다 이거 하고 이렇게... 일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... 아, 근데 이거 안 지워질 것 같은데... 어떤 게 안 지워져요? 수염이요. 아까보다 좀 안 보이긴 하는데... 그래도... 근데 엄청 많이 가려졌는데... 왜요? 네. 너무... 면도를 너무 안 해서... 이거... 좀 심각한데... 근데 화면으로 볼 땐 지금 거의 티가 그렇게 안 나기 시작했어요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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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현식이 메이크업 실력이 좋은데요. 아... 안 돼. 포기해야 돼. 아, 다른... 네. 다른 뭐... 잡티 같은 거 좀만 더 해야 될게요. 응. 피부과 안 다네? 안 간 지 꽤 됐죠. 좀 숙여 봐요. 어렵다, 어렵다. 근데 지금 조명 받으니까 엄청 화사해 보이는데? 수염이 문젠데... 없으니까... 아... 으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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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...